신의한수의 신혜식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뭔가 소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끝 갈 때까지 다 갔다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러다 혹시 큰 사변이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해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김정은의 중대 결심 혹시 도발 여러 가지가 계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한 번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핵화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렸고 거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가 자력갱생하자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 흘러나온 것은 권토에 타격을 할까봐 겁나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내막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김정은이가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지원을 자주 갔어요 네 삼지원 삼지원을 왜 저렇게 자주 가나 그것도 감자가루 공장을 방문하러 현지시찰하러 가요 감자가루 공장이 뭘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감자가루 공장을 세 번씩이나 방문하러 갑니까 알고 보니까 그 감자가루 공장 밑에 전시작전사령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 벙커에다 크게 만들어놓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미사일들을 지금 다 지하갱도에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타격을 하면 다 없어지니까 이거를 지금 낱개로 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지금 지하에다 배치하는 작업을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어요 주로 민간시설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올해 말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미국에게다가 한 방 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뭐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 하노이 식으로는 못 받겠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노이 식으로는 못 받겠다 올해 연말까지 기한을 주겠다 지가 막 기한을 정해요 지가 막 시간을 정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얘가 뭐 이렇게 배짱이 있어 북한에서는 물론 걔가 그렇게 하는 거를 배짱치게 한 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감자가루 공장 밑에 전시작전사령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올해 내년도까지였는데 올해 연말까지 완성해라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비공개까지 하면 다섯 번을 방문했는데 계속 지금 거기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들을 낱개로 이렇게 지금 다 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연말에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가게 되면 미국 본터를 타격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타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고 또 오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무장관을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욕을 했더라고요 욕을 김정은이가 이제는 자기의 속심을 완전히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바꿔놓고 김영철이 파트너를 바꿔라 그러면 바꾸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막 미국을 갖고 놀으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이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 같지 않은 거를 상대를 하게 되면 아주 험한 꼴 당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 같지 않은 거를 괜히 상대를 하게 되면 아주 웃음 꼴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주 웃음 꼴을 당했잖아요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으면 치마 폭이 찢어진다 오지랖이 넓으면 오지랖이 넓으면 치마 폭이 찢어진다 그게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말이군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말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설친다 이런 말로 들었는데 굉장히 저지스러운 말이군요 그렇죠 제가 플레이보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플레이보이 반대가 오지랖이 넓은 말이에요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으면 치마 폭이 찢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봉꾼이란 말이 있는데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더 심한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화낭 뭐 하면서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오지랖이 넓으면 치마 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지랖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따리가따리 하면서 지금 이게 지조가 없다 이거죠 지조가 없다 그거 표시한 겁니다 촉진자 중재자 오지랖 넓게 왔다 갔다 거기다 또 제정신이 없다 완전히 욕한 거네요 북한 시국으로 따지면 쌍욕이죠 쌍욕을 한 거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거를 상대를 하면 아주 험한 거를 당한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가서 김정은을 떠받들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거는 지금 오지랖이 넓은 뭐 제정신이 아닌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말이죠 예의바르다 겸손하다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나이 차이도 한참 나는 아버지 뻔한테 아버지 뻔 욕한 거라도 같은 거잖아요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욕도 이런 쌍욕을 한 거죠 쌍욕을 네 이야 심각하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얼려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건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죠 둘 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협력해가지고 나를 속였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간 그렇지만 김정은은 지금 아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냐 북한 민심이 심상치 않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자살로서 항고를 합니다 자살 사태가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있을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왜 있을 수 없었느냐 북한에서 자살을 하게 되면 민족 반역자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 재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판사판 모르겠다 자살을 많이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진짜 김정은 목에 1억 달러 현상금도 걸려있겠다 김정은을 북한 주민들이 해치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도에 북한에서 보위일꾼 이런 회의를 했는데 8명에게 공화국의 공신을 줬어요 8명은 뭐냐 김정은 암살 시도를 밝혀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8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8번의 암살 시도 오늘 있었다는 거 아는 얘기가 나오네 8명이 죽었으니까 감자가루 공장 밑에는 북한의 전시작전 사례부가 있고 8명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 오늘 아주 특종인데요 8번에 8번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죽어야 공화국의 요금 칭호를 줘요 북한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김정은을 최고 수뇌부를 수호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암살 하면 진짜 던지냐 그러니까 어제는 시민단체 모임에 나가서 암살 1억 달러 얘기하니까 약정서에 많이 사인하겠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약정서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희 테이블에 6분 정도 계셨는데 물어보니까 100만 원은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신혜식 대표님이 천만 원 하시겠다고 약정서니까 진짜 김정은 죽으면 천만 원 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죽인 사람한테 줘야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정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정서를 이제 쌓여가지고 약정서 뭐 100만 원짜리 100명 받으면 1억 아닙니까 그리고 1000명이면 10억 1000명이면 10억 이렇게 해서 할 때마다 우리도 이벤트를 좀 강화문에 가서 좀 해가지고 박인환 교수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열매 언뜻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도 좀 올리자고 1억 달러 모일 때까지 쫙 이렇게 여기 신의안수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래야 되겠네 여기다가 여기다 올려가는 거 약정서 무슨 사람들이 한 100만 명만 모이면 되겠네 유튜브 보는 이렇게 저기 신의안수 63만인가요? 4만인가요? 63만인가요? 65만 갑니다 65만 가죠 그 사람들 중에 10%만 내도 6만 5천 명이 될 거 아닙니까 6만 5천 명 그러면 100만 원씩이면 6만 5천 명이 얼마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언더계를 보여주면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약정서 봐주니까 그러니까 괜히 돈 맡기면 불안하잖아요 저것들이 다 뛰어먹지 않나 약정서는 뛰어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약정서니까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약정서를 쓰자 약정서 저도 이제 천만 원 내고 싶는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저희는 천만 원 할 겁니다 저는 100만 원 이제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올 때 제가 100만 원 약정서 써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제 해야 되겠네 여기다 이제 올려서 근데 이게 또 장난처럼 하니까 한도를 정해야 돼요 한도를 그래서 저처럼 천만 원 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많아지면 장난 같아 보이니까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렇게 하고 천만 원짜리는 공인들이 10만 원짜리니까 그래도 공인 공인들은 나중에 내야죠 10만 원짜리는 약정서 주지 말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이상만 아니 10만 원짜리도 쓰고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도 쓰는데 네 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공인이 돼야죠 공인들 저도 공인이니까 많이 알려진 사람이 그거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내야 되잖아 그렇죠 내야죠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장난 같으니까 그래도 사회주의층은 일반인들이 장난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다 감시하게 해야죠 변호사님을 세우는 네 변호사님 그럼 저 지금 100만 원으로 변호사님 세우는 거니 100만 원으로 아니 천만 원 변호사 세워도 천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겠다는 차용준 같은 거니까 차용준 같은 거니까 차용준 같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북한에서 질짐 물어봐요 그래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그 대사관들에 뿌리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모스크바에서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25일 날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거기다 좀 뭐 좀 선물로 보내면 그것도 괜찮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듭니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한테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유튜브가 좋은 게 뭐겠습니까 국제적인 네트워크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갑자기 모스크바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편으로 이제 퀵 서비스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DHL인가 DHL로 국제우편으로 긴급하게 해서 좀 보내드리면 그 러시아에 계시는 교민들께서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모스크바 대사관에 좀 많이 보내주시면 김정은이가 거기 모스크바 대사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만나러 가면 김정은에게 아주 사랑의 선물을 단박 자기절로 오면 자기절로 나오면 자기절로 나오면 자기절로 나오면 1억 달러를 김정은한테 주면 되는 거죠 항복하고 나오면 김정은이가 항복하고 다른 나라 망명한다고 그러면 그거 주면 되죠 그러니까요 야 너 그래도 왕질 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1200억 1200억 처먹고 잘 살아라 이게 진짜 이거 보낼 필요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모스크바에 대사관에 딱 보내면 자기절로 자기 명을 갖고 나오면 1억 달러를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북한을 떠나라 북한을 떠나는 조건으로 1억 달러 준다 야 그거 할만한데 할만하죠 네 당장 시작합시다 네 변호사 선임에서 네 모스크바에 그리고 한꺼번에 가지는 것보다 약정서 받아가지고 돈 떨어질 때마다 받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아이디어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에 계시는 교민들께서 용기가 있으시면 이거 우체국에 넣어내니까 그러니까요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김정은에게 이번에 특별한 선물을 네 좀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북한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고요 여러 가지 궁지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가 이렇게 팁을 하나씩 하나씩 던지는데 대부분은 마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무너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해란TV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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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